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태원을 가시게 됐는데 늦게까지 술을 먹는다던가 늦게까지 논다던가 할 때 정말 꿀팁이 될 수 있는 이태원에서 택시 바로잡는 방법이에요 와 이거 정말 꿀팁이죠 우선 제 영상을 실화를 기반으로 썰을 풀어드리면서 알려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우선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먼저 설명해드릴게요 그때는 12월 초였고요 정말 추운 바람이 엄청 불던 날 저희 회사의 케미언니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좀 특별하게 놀아보자 해서 이태원으로 향하게 되었고 밤늦게까지 놀다가 사실 뭐 그렇게 즐겁다던가 놀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가지고 아 잘못 왔다 그래서 우리는 실림으로 가서 2차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택시를 잡기 시작했고 부과 3분만에 잡혔습니다 사실 우리는 몰랐어요 이게 기적인지 이게 정말 빨리 잡힌 건지 몰랐어 근데 저희는 총 수은이, 지나언니, 케미언니, 저 썬피디님 5명이었기 때문에 한 택시에 5명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여자들 먼저 태워 보내고 그리고 남은 다음에 저희가 또 택시를 잡아서 가겠다고 했죠 어떻게든 갔어야 됐습니다 그때 괜히 안 보였어요 그때 저와 썬피디님 둘이 남았죠 근데 택시장에 사람이 너무 많은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카카오택시를 한번 잡아 봐야 되겠다 오래 기다리면 추우니까 엄청 추웠거든 그때 그래서 카카오택시를 불렀는데 정확히 숫자를 기억해요 6번 6번만에 잡혔냐고요? 아니요 6번동안 다 실패했다고요 와우 어메이징 택시... 와우 그래서 되게 당황했지 아 이거 어떡하지? 택시가 안 잡히네?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돈 내고서라도 콜택시를 타야 되겠다 콜택시에 전화를 했어요 아 여보세요? 네 어디 어디 콜택시입니다 아 지금 여기 이태원 어디 어디 앞인데 배차 좀 부탁드릴게요 서울신림까지 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차 있는지 알아보고 문자 드릴게요 총 5곳을 전화해봤어요 아 5곳만에 택시가 잡혔냐고요? 아 이게 절대 5번동안 했는데도 안 잡히더라고 5군데 전화했는데 다 차가 없대 배차가 없대 차가 없는거야 와우 그렇게 맨날 서울까지 가면은 다 차가 많은데 그날따라 차가 없더라고 진짜 가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추워 손이 막 얼기시작했고 얼굴에는 헐벌 뜨며 얼굴 열기시작했어요 심지어 말하면서 막 혓바닥이 꼬이더라고 섹에니 되면 저 예정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가요? 그때 아마 저희가 전화 다 끝나고 지하철이라도 타고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지하철 막차가 끝났을거에요 아마 왜냐면은 그때가 한 1시 나 2시쯤 됐었거든요 심지어 주말이었으니까 그래서 우린 뭐랬야iß really? 계속 카카오 택시나를 돌렸죠 룰레 moonshipth 띵 오? 잡혔네 와 서빈님 저 드디어 카카오 택시가 차 계속 카카오택시나 돌렸죠 룰렛 돌리듯이 띵 오 잡혔네 와 서페님 드디어 카카오택시가 차 기사님이 배차를 취소하셨습니다 오 성혜씨 잡았어요? 아니요 방금 끊겼어요 이러다가 진짜 추워 죽어버릴거 같아 발가락도 얼고있어 걷기도 힘들어 돈이 오지게 깨지겠지만 카카오블랙을 불러야되겠다 한 3번 정도 돌았나요? 아 역시나 3번동안 돌렸는데도 안잡혔다고요 와 심지어 우리가 최후의 마지막 방법으로 택시를 타고 내리는 사람들 앞에 재빠르게 달려가서 그 사람 내리면 우리가 그 택시를 타고 실림으로 가자 어 저희 택시를 내리네 내렸어 기사님 실림동이요 죄송합니다 이미 예약받고 왔어요 아 애초에 지금 여기 내려주러 온 사람들의 예약을 이미 받고 오는구나 근데 이상하게 몇몇 사람들이 계속 사라져 근데 우리는 택시를 못잡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택시를 잡는걸까 우리가 계속 멀리서 봤어 근데 그 사람들이 택시 잡을때 공통점이 있더라고 바로 손모양이었어요 택시를 잡을때 저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택시 이러고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두 배를 준다고 야 이씨 저 방법이었구나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긴거야 우리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빈차가 와 손을 흔든다 빈차가 마법같이 꺼져요 우리를 보고 빈차를 끄는거야 하 어이가 없네 승차 거부지 한마디로 흔히 알고 있는 승차 거부는 택시 목적지를 말했을때 거부를 했을때만인걸로 알고 계신데 빈차임에도 불구하고 빈차 표시동을 꺼넣는 경우도 잠재적 승차 거부입니다 즉 승차 거부의 일종이라는 거죠 그럼 빈차도 없는데 어떻게 택시를 잡을까 아니요 빈차가 꺼져있는 빈차들이 맞습니다 뭔 이거 개XX 같은 말이냐구요 빈차 아닌척하고 손님들의 간을 먼저 보는거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 두배를 불러야되겠다를 1시간 30분만에 깨닫고 그리고 빈차를 꺼놓고 오는가를 20분동안 깨달은거야 그래서 총 거의 2시간 정확히는 1시간 50분 뒤에 택시 잡는 법을 드디어 안거지 두배! 근데 진짜 마법처럼 빈차 꺼놓은 차가 가다가 멈춰 그리고 후진으로 우리한테 다시 오는거야 어디까지 가세요? 아 저희 신림역까지 가요 따블들이켜요 따블를 타세요 사람 족하지 않습니까 사실 원래 택시는 승차 거부를 못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거부를 당할 수 있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안걸리거든 안걸려 승차 거부에도 안걸려 승차 거부가 안되는데 승차 거부를 할 수 있는 이태원 택시 거래에선 두배를 줘야 갑니다 원가에 절대 안갑니다 두배를 줘야 돼요 사실 이게 이태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겪어본게 이태원이니까 이태원이라고 말씀드리는거에요 이태원에서 늦게까지 노신다면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먼저 자기 차를 타고 가서 대리를 부른다 두번째 너무 늦게까지 안놀고 전차를 타고 온다 세번째 눈물을 머금으면서 더블을 주고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태원에서 늦게까지 놀고 안전하게 택시를 타고 집에 오고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돈을 많이 가져가세요 그래야지 더블 부르고 승차 거부가 안당하거든요 홀리머더팍크 돈이 정말 좋아 어우